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회 현장에서 생리합시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장이 없는 목회는 목회가 아닙니다 예배도 현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들려지지 않은 메시지는 공허할 뿐입니다 현장이 너무나 중요해요 상담도 현장이 중요하고 예배도 현장이 중요하고 기도도 현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회 현장에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현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한 기도사역을 계속 해왔어요 제 교회 부목사님이 한 50명이 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방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하고 안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못한지 2년 됐지만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 30여분을 번호표를 가지고 추첨을 해서 순서대로 강단위에서 상담도 하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기도해 드립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금요 기도회가 12시에 끝났어요 요즘에는 우리 젊은 자매님들이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11시에 끝내는데 12시에 끝나고 나면 기도사역을 하게 되면 토요일 새벽 3시, 4시까지 할 때가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이 기도사역을 내려놓지 않는가 하면 현장감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30명씩 한 달이면 120명의 성도들을 기도하게 돼요 120명의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주 진솔한 얘기들이죠 그때 나눴던 얘기들 가운데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가슴에 담고 가야 될 얘기도 많아요 정말이에요 목회자의 불륜과 같은 얘기들도 있고 저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라는 말도 있고 정말 끝까지 제 가슴에 묻고 가야 될 얘기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을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보게 되면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지금도 제 내리 속에 남아있는 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는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온 자매였어요 아주 얼굴도 예쁘고 참 누가 봐도 매력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자매님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죽게 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죽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자기 차를 가져오지 않고 언제나 택시를 타는데 바로 운전석 옆에 앉는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데요 그리고 기도 시간 내내 기도한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제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고요 제가 기도회 마치고 돌아가다가 사고 나서 죽게 해 주세요 이게 그 자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삶의 의지를 새롭게 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눈을 떴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아주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가 봐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죽게 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줄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야 현장 가민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수십 년째 이 기도사회가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현장에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추레고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아말렉과의 싸우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예요? 이 아말렉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고불해서 약속했던 가난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사 쪽으로 보게 되면 이 아말렉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이 저 약속했던 가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천성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진멸하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말렉과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말렉과 싸울 때에 요호수와는 나아가서 싸웠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싸우지만 않았습니다 싸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가지 전략을 함께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십니까?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죠 아니 죽은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무덤의 문을 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돌을 옮겨 놓는 일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명할 때에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신학교 들어왔으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세요 저는 한때 교회를 개척할 때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학교에서 많은 걸 배웠잖아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한 번도 성도들이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 웃기는 거죠 나중에는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내 심정이 공허하겠어요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줘야지 여러분 혼미해집니다 그 사람 자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 고령의 나이에 산 꼭대기에 오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모세는 골짜기에서 기도하지 않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요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나요 그런지는 몰라도 예전에 산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골짜기에서 기도하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전부 다 봉우리에서 기도했어요 저도 한 3년 동안 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매주 목요일마다 3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저도 봉우리에서 기도했어요 스스로 이름을 정하죠 이 봉우리는 능력봉 이 봉우리는 응답봉 이렇게 정해놓고 어떤 날은 응답봉에서 기도하고 어떤 날은 능력봉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더 들으시나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전투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호수와의 군대와 아말렉이 싸우는 그 전투의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산 아래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산 위에 오르면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구름이 아래에 있을 때가 있어요 자동차도 이만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산 아래에 있으면 모든 게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 모든 게 작아져 보이고 영적인 시야가 열려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록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기도의 산에 올라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오늘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지 라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한 30분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가 여러분 있었죠? 없었나요? 진짜 없었나요? 저는 많은데 내가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리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 속에 들어가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성령님께 이끌림 받으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성교사님이 생각이 나고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고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성교사님들의 사회계 현장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 그러면 시간 가는 줄 잘 몰라요 한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50분 돼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산에 올라야 됩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서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면 영적인 시야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싸움의 현장이 보인다는 거예요 전투의 현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장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마가범 6장 4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화면이 뜬 것 같은데 다 같이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리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제자들은 그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최초 가여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 자신은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저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눈이 좋아도 그 밤에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저는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 현장에서 사회계 현장 속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서 현장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 다음에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손을 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요호수와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럼 모세는 손을 들고 있을 때만 기도하고 손을 내리고 난 다음에 피곤해서 내린 다음에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모세는요 손을 내리고 난 다음에도 기도는 멈추지 않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죽느냐 사느냐에 생사가 갈려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손을 내리고 난 다음에는 기도를 멈췄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손을 들면 이기게 하시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하는 걸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당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내 소원과 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나의 어떤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기도를 삼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건 이건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요 아말렉과 싸워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겠어요? 손을 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손을 드는 것보다 마음에 손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손을 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의 손을 든다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 이렇게 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앞으로 사회계 현장에서 기한사회를 감당할 텐데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한 사람의 죽은 영혼도 살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싸워주지 않으면 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겠어요? 이 고백이 손을 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죠? 주님 제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제게는 능력이 없어요 제 힘으로는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사회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손을 드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손을 드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성경에 관하여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항복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언제 찾아오셨어요? 밤사경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참 우리 예수님은 얄밉게도 초등학교에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처음에 막 노를 젓고 물을 퍼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자마자 주님이 찾아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밤사경에 새벽 3시에서 6시에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를 보게 되면 밤사경에 역사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밤사경에 역사하시느냐 그 밤사경은요 우리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초로의 시간이오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밤사경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티를 내시네 티를 내셔 맞습니다 하나님은 티를 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이 일을 하나님 자신이 행하셨음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엘리아가 칼멜산에서 바할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재단에 재물과 도랑에까지 물을 붓게 만드신 거예요 왜?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난 불이 아니다 우연히 생겨난 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리셨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티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초경이 아니라 밤사경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 손만 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손만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파리세인들은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제가 웃은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자기가 삼기던 목회자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려면 물구나무 서서 기도해라 그랬대요 나 처음 들어본 얘기잖아요 물구나무 서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페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물구나무 서서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혈액순환이 잘 될지 모르지만 물구나무 서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러면 항상 물구나무 서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에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말렛과의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겟셋만의 동산에서 그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골고다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단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현장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금요일에 상박산이나 청계산에 가보게 되면 기도할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지 기도할 자리를 찾지 못해서 이곳저곳을 한 시간 이상 헤맬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보십시오 정말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기도의 현장이 없단 말입니다 기도의 현장이 없으면서 내 사회의 현장에서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가 없이 내 사회의 현장에서 사탄의 경관인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가 없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사회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10일간 기도하고 10분 기도에서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지금은 10일 동안 설교하고 10분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저한테 국민일보 기자가 찾아왔어요 밤에 이렇게 물었어요 밤이 아니라 낮에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회란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기자님이 갑자기 저를 만나서 목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느냐고 그랬더니 그 기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고 예 젊은 목사예요 예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밤에 자기한테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기자한테 기자님 저는요 목회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책도 많이 내고 그가 설교하면 정말 많은 매니아들이 구름떼처럼 따라다니는데 목회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저는요 내가 목사가 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신방을 안 한다고 그런데 이때만 신방합니다 언제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의사가 오늘 넘기기 어렵겠습니다라고 말한 분이 있으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의식 있을 때 나를 불러달라 초신자에도 괜찮다 새벽 2시도 괜찮다 나를 불러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의 가족 중에 한 분이 오늘을 넘기기 어렵겠다고 말하면 미국에는 자녀들도 부르고 다 가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저를 불러요 제가 들어가죠 병원에 가보게 되면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산소기 꼭 꺼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진짜 말까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의사가 오늘 죽는다고 그랬는데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분들이 너무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얼굴이 흑갈색으로 변해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의사의 말을 다 들었거든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흑갈색으로 변해있어요 저는 이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가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다 받으셨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담을 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잠시 후에 당신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당신의 영혼을 받들어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잠시 후에 일어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시킵니다 말을 하지 못할 때는 제가 눈을 깜빡거리라고 말하고 팔톱을 좀 움직여보라고 말합니다 반응합니다 눈을 깜빡거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 복음을 전한 지 2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얼굴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평안해집니다 가족들이 놀래요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빠가 너무 달라졌다 우리 아빠의 모습이 너무 달라졌어 빛이 나네 막 놀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빛입니다 이 세상의 복음만이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저는 성도들의 이상을 떠나기 전에 목사로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땅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내 목표의 가장 큰 보람이에요 이것처럼 보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권세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영혼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목표는요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제가 33년째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하면서 깨닫는 것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목표란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희열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뭔가에 쫓기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작고 생활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다음 대회에 평안의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불이 있어야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기도사회가 하고 그럴 때 불이 나가는 거죠 내 안에 불이 없는데 불이 있는 것처럼 설교할 수 있나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있는 사람처럼 설교할 수 있나요?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설교할 수 있나요? 그거는 연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기자가 되지 마세요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아주 세련된 연기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불이 없는데 불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목회는 연기가 아니에요 왜 연기를 하려고 하세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그래서 내 사회가 너무 공허했어요 목회를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교회의 성장마는 상관없이 교회는 성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 내 심령이 공허했어요 피곤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평생을 연기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교회가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둘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내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교 동창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CEO가 돼도 비교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시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구원이었어요 너 구원 받았니? 그러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앞으로 또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가난의 온주민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 구원 받았니? 너 출혈금 했니? 그럼 너 행복한 거야 하나님은 너 구원 받았으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 받은 사실만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야 여러분 성도도도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야 행복한 자로서 담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는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에 대한 자유함이 있고 또 여러분 안에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 없이 강단에서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자신이 공허해요 연기자가 되지 마십시오 연기자가 됐으면 맞으세요 연기자가 되지 마세요 기도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현장에서 승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사획지로 가서 어떤 목사님은 하늘의 문을 닫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흑 같은 사람은 우상 승계를 만연하게 해서 그 땅 가운데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나 엘리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먹히자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사획의 현장 속에서 오히려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획의 현장 속에서 무릎으로 승부하고 기도 현장에서 승리하고 외통하고 회개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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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